올해 많이 검색하고, 많이 분식하고, 많이 열광하고, 후방하기를 원하는 분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굽진춘다. 굽지의 아섬은 진짜로 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대한민국 국점으로 이태리 케어링사에서 직접 오덜을 넣어서 공식주입원의 전통으로 저희 쪽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베타점에서 동일하게 판매가 됐어요. 사실 이 방송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굽지의 신상떨란드들이 백화점이나 동시 홈페이지에서 보시더라구요. 50만원 미만원까지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즘엔 70만원, 80만원, 거의 100만원대까지 굽지의 서플란드들을 공개했을 때, 다이오에 아주 무통실수가 있는데, 오늘 정립금도 빵빵하게, 또 한 4만원 선으로 정립금이 있고, 굽지의 지금 이렇게 이탈리 케어링 신상떨란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체인까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그냥 하셔도 좋고, 싶습니다. 또 여기, 이 타이밀입니다. 그냥 날아 나 grace 오늘의 판타임스플 odcined 칼칼 피폴포플렉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커버를 해볼 수 있는 날씨가 보여요. 매장 모습이나 제주도의 레트마크, 그립타워, 엄청난 영품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곳의 모습들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 제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보실 수 있는 상품을 저희가 잔독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뒤에 직수입 상품을 이트리 상품으로 가져왔고요. 오늘은 월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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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금까지 거의 한 달 가격 돌려드리니까요. 오늘 런칭 혜택을 꼭 들어보세요.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지. 그리고 너무 많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자 저희가 지금 잠시 후에 구찌 정품의 스카프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선글라스는 지금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이것도 조용하시니 여러분 놀랍습니다.